시계 펌펌투데이 함께하고 있습니다. 그 키워드가 동생에다가 오토바이가 합쳐지니까 어우 뭐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 문자들 많이 오네요. 잔소리, 잔소리 폭탄이 콱 쏟아집니다. 네, 3위 향수 걸고 우리 그 동생의 깁스에다가 쓸 글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5189님, 스티븐 깁스, 슈베! 박혜영님, 깁스는 쉽고 푸는 건 어려워 이제 웬만하면 이거 비호쪽 가는데 박혜영씨, 조금 아쉬웠어요. 박혜영씨 죄송합니다. 김지수씨, 오토바이 기름 넣을 돈이면 대실 2회요. 6만원 김지수씨, 3위 향수 드립니다. 8565님, 약간 그 냉철한 누나 느낌. 의사들은 오토바이 안 탄다. 이런 말이, 의사들은 원래 그, 그거 있는데 토마토, 토마토 뭐 있는데 죄송합니다. 짧아가지고 기억력이 짧아서 죄송합니다. 자, 9198님, 오랜만이네요. 오토바이 타고 자빠졌네. 9198님, 드립니다. 윤종환씨, 오토바이 바이바이 하고 괄호치고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이렇게 설명을 써주셨는데 전혀 연상이 안 되네요. 오토바이 바이바이에서. 윤종환씨, 고맙습니다. 그쵸, 우리가 이제 뭐 어디 교과서나 아니면 다이얼이나 글귀를 쓸 때 10명이면은 그래도 제일 많은 사람이, 한 7명 정도가 쓸만한 말, 바로 이 말입니다. 149님, 노페인, 노게인. 노페인, 노게인은 그죠, 클래식이죠. 1401님, 섬유향수 드립니다. 어, 누나라고 하니까 그쵸, 어, 이거는 진짜 애청자 인증이시네요. 6517님, 부부 아님, 불륜 아님. 좋아요. 6527님, 드립니다. 어, 6522님, 그렇게 약하게 키운 적 없다. 어디 가서 내 동생 일을 하지 마라. 6522님도 섬유향수 드립니다. 노페인, 노게인 결로 이 문자 줬네. 한국 버전 바로 이 말일 것 같아요. 5509님, 아프니까 청춘이다. 깁스에다가 한구석에다 좀 크게 써놨으면 좋겠다. 네, 5509님도 섬유향수 보내 드리면서. 네. 네, 그것도 깁스에다가 한구만에 딴을 안다. 또한 그 부분에 대한 주행이 보다. 감사합니다.